나 어렸을 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너 방금 죽었어 비명도 못 찌르고 어리석은 것 내가 아직도 어미로 보이느냐 용심해라 난 어미가 아니라 너의 원수 설랑이다 이 집을 떠나라 다음에 만날 땐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우리 섹스예요 왜 이래요 당신 나 좋아하잖아요 나도 당신 좋아해요 그럼 된 거예요 얘기했다니까 뭐가 필요했어도 우리는 해야죠 우리는 연료가 없는데 알아서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답을 안 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남자가 연락을 안 하는 건 옥중 상중 아니면 아웃오버 안중이라는데 혹시 둘이 싸웠니 싸우긴 무슨 우리가 애냐 다큰 숙성은 어른들인데 성숙 숙성은 숙성해 애니웨이 짜식아이씨 숙성이나 성숙이나 애니웨이 우린 아무나 받아주는 동네 흥신소 해결사나 가담 아이 차려입고 형님 동생 놀이나 하는 깡패 새끼들이 아닙니다 자백하신 겁니까 기억이 안 나 나 치매거든 니가 누굴 죽이든 상관 안 해 내 딸만 아니면 우연이든 뭐든 니가 내 딸한테 접근하지 않으면 나도 너 안 건드린다 근데 한 번만 더 내 딸을 만나면 그땐 내가 널 갈기갈기 찢어서 땅에 파묻어버린다 내가 진짜 진짜 뭐에 씌웠나 보다 처음부터 내가 널 죽였어야 했어 내가 널 죽였어야 했어 내가 널 죽였어야 했어 그게 맞아 시발 대혜입니다 네? 대혜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이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이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딨는데 사라졌어 그녀는 문경욱이 딸이랜다 이 새끼야 니가 산통 다 깼어 요이 땅 요이 땅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 나도 너랑 진짜 잘 지낼 생각 없어요 하던 대로 서로 적당히 빙그레 씨발 하자고 학습에 효과가 있군 학습에 효과가 있군 뭐야 나 화장 지은 거 딱 알고 영상 통화 건 거죠?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말투 나 화면발 어때요? 나 화면발 어때요? 응? 손 대리 왜 들어왔어요?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진호야! 어? 어? 으흑 아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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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망 도널드? 네 아라 간 finding 한번 얼마 5분입니다. 함께, 바이브. 오, 오, 오. 컴온. It'll be fun. 야, 이 씨압새끼야. 그만 좀 해. 이번엔 실탄이야. 둘이 왔어. 얼른 고총 환자로 들고. 가설오면 허튼 짓 좀 해봐. 확 써버리게 해. 일단 좀 진정하시고. 울어. 울어, 이 새끼야. 지금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나 이제 선배님 따라다니던 꼬꼬마 아닌데. 오늘 밤은 숨박복질 무제한 24시간 불개방. 그리고 놀 때 꼭 명심하세요. 오늘까지만 사는 것처럼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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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만 살아라. 오늘만 살아라. 오늘 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긴 무장경찰들이 지켜주고 있어. 약 떨어져서 살갔다고 그러시오. 뭐 이래? 남주손아 새끼들한테까지 서로 몰려서 저 어린 칼나들까지 반동분자로 만들어야 같으니까 일하는데 방해 죄송합니다 이리 와 마이 조아하는 이 새끼야 조아세로 하고 전화가 좀 야! 구르트 아줌마 야 우리 구르트 유 세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아가리 짓는다 한마디 나 간다. 어린이 해방군이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 버스에서 내려라. 나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풍은 지금 당장 행복한 어린이를 위해 노래한다. 얘들아 놀자. 와 무섭다. 무서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힘준 똥구마냥 뻑뻑하게 굴면 회사 운영이 되나. 그날 그대가 저기요 하던 그 순간 그대는 이미 내 모든 걸 가져버렸다. 그러니 제발 화 좀 풀어. 홍보실 소미씨에게 난 단지 옆집 아저씨일 뿐이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거야! 우리 동만이가요. 한참 때는 훅으로는 이빨 두 개. 발로는 갈비뼈 세 대는 부러들었거든요. 아직도 타격력이 상당하네. 전력 체크하러 오셨어요? 한반도가 아직 냉전의 와중이던 시절. 차무역이라는 이름은 이 중 간첩들에겐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중국 대사관 쪽으로 이동한다. 길목마거라. 여기 지켜라. 내 래처리한다. 네. 내가 엄마가 잠시 뺀 건 아니고? 엄마가 잴는 건 아니고. 엄마가 잴 못하는 건 아니고? 아빠는? 아이씨, 몰라. 술 좀 했다, 자빠질겠지, 뭐. 네 눈썹은? 응? 아이씨, 진짜 죽여버린다. 아니, 봐. 내가 있을 테니까. 엄마한테 오지 말라보려고. 쟤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그때, 그때 걔 어디서 맘 있었게요. 아니야! 걔는 아니야! 걔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한다. 걔는 아무 상관도 없어. 아니야! 혜희야! 혜희야, 왜 그래? 어린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엄마한테 그냥 엄마라고 그러면 안 돼? 그래, 나. 안 될 때 뭐가 있어. 던지 말고. 혜희야! 엄마! 엄마 disfr天이. LER 잘 지 E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